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제3회 광주 사회적 경제 박람회가 개최됩니다. 사회적 경제, 광주를 이롭게, 내일을 빛나게를 슬로건으로 하는 이번 박람회는 광주시가 주최하고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시민사회단체 등 민관이 공동 주관하며 광주기업 78개, 정책홍보관 22개 등 전국 최대 규모인 121개 부스가 운영됩니다. 12일 오후 2시에 진행되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추석선물 특별 판매전과 학술 행사, 시민참여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지며 사회적 경제 기업 상품과 서비스는 물론 부산, 강원, 제주 등 7개 지역의 특산물을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광주시는 박람회 홍보를 위해 기념품 지급 등 다채로운 현장 이벤트를 마련했으며 아울러 오는 11일까지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 500명에게 5천원 할인 쿠폰을 제공합니다. 제3회 광주사회적경제박람회는 우리 지역의 상생경제에 앞장서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성과를 엿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추석을 맞아 전국 최대 규모로 풍성하게 준비한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이번 박람회가 사회적 가치를 이해하고 체감하는 기회의장이 되길 바라봅니다. 내일이 빛나는 기회 도시에서 헬로 광주 장정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